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저희 표선면에서 그 지역에서 밑반찬을 좀 갖고 오셨어요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조림이랑 멸치랑 이거 반시감 그리고 시금치 이거랑 해서 그리고 두부를 좀 구워볼까 하거든요 예 계랄에 묻혀서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음 맛있다 예 음 잘 먹으면 우수에 네 으 그래서 이모, 할머니가 김 갖다 줬어요? 응 천천히 천천히 응 나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네 거기서 독감 주사 맞고 저 막 먹으려면 빨리 왔네 독감 주사 어디 남원이 갔어요? 응 나머지가 맞고 몇 명 맞았어요? 한 10명? 10명 넘어 10명 넘어 두 분 없으세요? 네 두부에 소금물겜 간이 맞다 응 오늘 18일이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또 감사하게 반찬 갖다 줘라 맛있게 먹어보자 오늘 반찬 풍년이 풍년이라 멸치에다 두부에다 내일은 어디 가요? 주가보? 내일 가는 날 아니야 아니 놀래 아 놀래 내일 너희도 몰라 안 돼 까먹어 내일 먹을래 토마토 놈 고구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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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